깜짝이야 오메에 씨 불꽁 와 진짜 인생 다 걸고 보길래 자 이번 판은 무대정글 상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EID의 티어는 마스터 264점입니다 갑시다 에베베베베 이야 씨 공포가 안걸려 야 근데 차라리 진부터 잡아서 어 뭐야 얘 노스펠인데 아 야 너무 아깝다 모덱하이저 2에 평타가 씹혔어 평타가 CP구나 진짜 너무 아까운데 아 잠깐만 조졌다 아우 야 씨 빨대가 끊겼어 큰일 났네 오메씨 불꽁 와 진짜 인생 다 걸고 버키네 아 진짜 인생 다 걸고 버키네 아 진짜 인생 다 걸고 버키네 아 진짜는 차치했습니다 아 아 와 이것도 살았네 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든데 가능? 나이스 아 굿 그럼 이제 우리 바텀만 덜 죽으면 괜찮을 듯?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말하지 말 걸 역시 바텀만 덜 죽을래 아 그렇습니다 야 이게 왜 와 야 이게 야 씨 너무 아깝다 야 이거 락하나 여기 처형 당하려고 할 것 같은데 왼쪽이 어 야 천천히 따라가 아직 우리 그래도 초반에 엄청 힘들었던 것 치고 이 정도면 많이 따라왔어 뭐야 저거 야 니가 이기고 있니 지고 있니 개발리고 있구나 시브롤 야 오히려 좋아 징크스 골드를 먹은게 이득일까 이득은 이득이지 아 아 야 야 레드 묻히면서 징크스 보여줘 한번만 와 님들 이래서 레드 강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레드 강타 아니었으면 방금 모데카이저한테 진짜 내가 감히 말하는데 100% 죽었다 한턴 버텨가지고 이거 팀원 합류 싸움 이길 수 있었던거다 진짜로 좋았다 일단 여기는 노하드거든요 나이스 야 이거 바론 가자 어 어우 야 딜 중지 좀 씨부럴 것들아 오 으 으 으 뭐 또 너야? 그만 가자 와 야 너무 힘들어 와 여기까지 끌고 온 것만 해도 일단 대단하다 솔직히 내 공이 좀 큰 것 같긴 한데 아주 칭찬해 야 나 어차피 궁 없을 때 모데카이저한테 끌려가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? 궁 없을 때는 끌려가는 게 오히려 좋은지구? 쩔어? 미얀드리 악마의 포옹? 녀석은 아니겠지? 컷! 나 이거 오공 보고 있어야 돼서 아 난 죽었다 얘들아 아 근데 이거를 끊고 죽는 게 맞았을까? 아니야 이게 최선이었던 것 같았어 저걸 쫓아가? 근데 이거 라칸이랑 땅땅하면은? 아 진짜 게임 너무 어지럽네 아 재밌네 야 나 피 채울 뭔가가 필요하기는 한데 야 징크스가 이겼네? 야 니들끼리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냥 왜 안 써져? 캐리! 캐리! 야 마지막 한타 때 내가 거의 한 거 없었잖아 마지막 한타 때 궁만 들어갔어도 내가 딜량 1등이었겠는데? 사실상 정글 캐리지 않나 재재 재재 누구든지 재재 결잎